안녕하세요. 저는 백호선생님과 애를 수강했던 김정현입니다. 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100분 200을 받았습니다. 친구의 추천을 통해 백호선생님을 알게 되었고, 선생님의 스타일도 저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고난도 출연형 문제를 선생님께서 항상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, 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학습 방향을 설정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제가 가장 도움을 받았던 강좌는 상크스였고요. 출연형 문제에 대한 스킬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, 고난도 기출변형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서브노트를 주기적으로 보면서 개념을 정리했더니 개념 문항에 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. 고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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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